호주님은 가장 페어로 추고싶은 남자 멤버는? 하나 둘 셋 지효 지효 가장 추고싶은 여자 멤버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베림 베림 아니 나 얘랑 전에 논쟁한 적 있단 말이야 근데 아니 내가 원래 보통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이 약간 조금 되면은 그래 하고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줘 근데 얘니까 너무 지기가 싫은 거야 아닌데? 아닌데? 왜? 아닌데? 아닌데? 아 니가?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든 이길라고 내가 진짜 그러면 KF는 논쟁을 어떻게 해? 논쟁 안 돼? 안 해요 후지 안 하고 싶어해요 싸우려고 안 하시는 거 그렇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서 티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건 아니야 아 저는 싸우려고 했는데 전 이기려고 합니다 너가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얘를 절대 안 지겠어 너만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싶어 원래 목적을 잊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내가 졌어 하는 걸 듣고 싶어 아니 근데 얘는 또 심지어 내가 졌고 내 의견이 틀렸어 그래 너 말이 맞아 이걸 원하 그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것만의 쾌감이 또 있긴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 저런 성격이면 군대 가서 끓일 수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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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야 빵빵 야 빵빵 야 빵빵 헤이 랩이 씻어먹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야 빵빵 뭔가 했네 야 빵빵 아 이거 언제 끝나 불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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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시켰는데 매번 뭐 먹어? 잘 먹지 그래 둘이 먹어 도쿄사랑은 마크로 오사카사랑 매번 맞지? 마크도 내기했어 예전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내가 약간 그런 거 말해서 뭘 마크야 약간 옛날에 주 How are you 하? 거짓말한다고 했어 1970년에는 How are you 그리고 1990년에는 How are you? 2010년에서 20년대 가면 유 유 유 H에서 유 2004 50년 가면 하 혜림이 얼굴에 호순이 성격 호준이 얼굴에 혜림이 성격 와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뒤에 숨어서 얘기만 한번 이 모양만 해둬 성별은 남자야 여자야? 찬이야 성별은 남자야 여자야? 아 진짜스러워 안녕하세요 저는 호준이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어땠는지요? 전 정말 정말 재밌었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주현영처럼 베풀이 같은 건가요? 사람들 참 좋아하고요 저는 동물도 좋아하고 엘기도 좋아하고 모든 게 다 좋거든요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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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